포스라이트 허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라이트 허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휴, 저는 포스라이트 허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픈소스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니 매우 유용하더라니까? 아니, 뭔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 보안 취약점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 우리는 포스라이트 허브가 무엇인지 만나보았습니다. 드디어 만나뵙게 되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스라이트 허브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그리고 보안 취약점까지 관리해 줌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스캐너 툴로 분석한 소프트웨어 BOM, 즉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리스트를 취합하여 오픈소스와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해 줌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하는 올 인원 시스템입니다. 포스라이트 허브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또한 포스라이트 허브를 사용하면 좋은 점 설명 좀 해 주시죠. 먼저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전체를 한 곳에서 관리해 줄 수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관리도 가능합니다. 서드 파티에서 가져온 오픈소스 및 보안 취약점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오픈소스가 어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서드 파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BOM 관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스라이트 허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많고 좋은 시스템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라이트 허브를 통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에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포스라이트에 기여해 주실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라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나 보고를 발견하신 분들의 많은 연락을 바랍니다.